안녕하세요 이러닝 과목을 수업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롬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크롬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구요 크롬을 설치를 하시면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구글이 작동이 됩니다 크롬 설치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작업을 해보시구요 여기서는 크롬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로그인을 하시고 저는 여기 선택이 되어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학번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모드로 해서 저희가 예제를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요 저는 스튜던트 예제로 설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앞에 자기 학번입니다 자기 학번으로 들어가서 자기 학번 그 다음에 kcu.ac.pr 이렇게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7-013-100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기 학번으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예제로 이미 하나 세팅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구요 여러분들은 생년월일 앞에 8자리입니다 만약에 1998년 10월 20일이다 그러면은 1998102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학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룸 위에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룸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이제 테스트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게 안뜨고 아마 기초 화면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본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수 모드로 이렇게 아니 학생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학생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학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 입력하시고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위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게 확인이 되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게 확인이 되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클래스룸 사용하기에 학생 모드하고 선생님 모드가 있습니다 학생 모드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선생님 모드로 입력하게 되면 다음에 학생 모드로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학생 모드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클릭하시면 클래스룸으로 접속을 하게 되구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수업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플러스 표시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겠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수업 참여하기가 나오는 거구요 수업 코드가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그 소업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제 소업 코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지금 수업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2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기존 거 두 개가 있었구요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두 개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최신의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첫 조차에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PDF로 볼 수도 있구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추가 작업이라고 뜰 겁니다 추가 작업을 눌러서 새 창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는 게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출력 출력보다는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에 출력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주차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는 교수님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주차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주차를 누르게 되면 1주차만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차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 수업에 대한 교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면 1주차, 2주차에 처음으로 수업 들어가는 게 내용이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관련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수업을 종료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퀴즈를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에 들은 수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퀴즈를 통해서 그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구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퀴즈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따라서 출석 체크가 들어갑니다 퀴즈가 나가면 이제 여기 보면 날짜가 있겠죠 그래서 마감 날짜가 있으니까 그 마감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서 그 마감을 이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들어가시면 퀴즈 문제를 클릭하시면 엑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작업을 하시지는 마시고 아까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창으로 열기 해서 넘어가시고 넘어가셨으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해서 구글 스프레이드 시트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엑셀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적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바로 답을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나중에 각각의 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점수를 이렇게 넘어가게 그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한다면은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 과제에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과제를 완성하셨으면 열기 들어가셔서 퀴즈로 들어가시구요 추가하기 해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 첨부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에서 아까 전에 저장된 파일을 들어가서 지금 만들었던 문제 품 문제 있죠 이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열기를 눌러서 파일이 저장되겠죠 업로드를 시키면 자 그러면은 파일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과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되있죠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완료라고 뜨게 되겠죠 그러면 교수 모드에서 저한테 제가 문제 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 모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2로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학생 한 명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학생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제 수업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요 자 2주차 들어가시면은 퀴즈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제출한 학생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적을 부여해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퀴즈 점수를 이렇게 입력하구요 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체크해서 이렇게 10점 만점에 이렇게 10점을 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주기 라는 것을 클릭할게 되겠습니다 돌려주기를 클릭하면 그러면 10점 이라고 이렇게 제가 채점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생 모드로 와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들어가 보시면 반한댐이라고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교수가 성적을 시험 문제를 채점해서 그 성적을 이제 알려주게 된 겁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10점 만점 중에 10점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몇 점 받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수업은 저희 수업은 이제 이러닝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구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쭉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구요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지금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수업도 듣고 과제도 제출하기를 해서 수업을 완료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러닝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와서 다시 수업을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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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